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수술하지 않고 코들림, 들창코를 보완할 수 있는 코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형수술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케이스에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코 길이 늘리기 코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양인은 코가 크고 동양인은 코가 낮기 때문에 한국인의 성형수술이 대부분 융비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즘 들어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서양인의 경우 어렸을 때는 인형같이 예쁘다가도 40대, 50대가 되게 되면 폭삭 늙어 보이고 오히려 동양인이 중년 이후에는 훨씬 동안으로 보이는 이유가 코가 작고 낮아서이기도 합니다. 여기 아기의 사진을 보시면 귀는 벌써 엄마와 같은 모양이고 눈도 큰 반면에 코는 엄마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관상하게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말뜻은 귀의 성장은 유년 시기에 이루어짐으로 부모 덕에 사는 시기이고 코는 어른이 되면서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가 작고 낮은 동양인이 비교적 동안으로 보이는 이유도 되겠습니다. 사실 코가 큰 서양인들의 경우 자칫 매부리코까지 있게 되면 노화가 되면서 일명 마녀코 모양이 되면서 더욱 나이들어 보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낮은 코, 작은 코, 짧은 코의 동양인이 그 코 모양에도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낮은 코를 코 실리콘 보영 누르고 그 왼쪽과 같이 높이게 되면 코가 약간 짧아져 보이게 되면서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의 원인을 기약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과 같이 낮은 코의 콧등을 높인다고 한다면 자주색 라인과 같은 콧등과 파란색 라인의 콧기둥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는 원래 콧등에서부터 콧기둥 라인인 까만 선보다 훨씬 긴 선이 됩니다. 즉 콧등 콧끝 콧기둥의 피부가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모양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원래 까만 선의 길이 즉 콧등 피부 길이 플러스 비주 길이가 7cm라고 할 때 코를 세우게 되면 콧등이 높아지는 것만큼 코가 들리게 되면서 콧구멍이 보이고 인중이 길어져 보이게 되겠습니다. 왼쪽 분의 경우 약간의 코들림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코성형을 하셨는데요. 만일 현재 자주색 콧등 라인과 파란색 콧기둥 비주 라인이 그 원래의 코 모양이라고 한다면 혹은 코를 더 높이기 위해 이분이 코 재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자주색 선의 길이와 파란색 선의 길이가 원래의 7cm라고 할 때 콧등이나 코끝이 높아지게 되면 왼쪽과 같은 심하게 들창코가 되면서 코가 짧아지는 부작용이 초래됩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동양인 코성형에서 숙명적인 현상인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를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콧등이 낮더라도 코가 짧지 않으면서 오른쪽과 같이 인중이 짧은 경우 일명 성형발을 받는 얼굴이 되겠고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코성형 후 망하는 케이스가 되는 그러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성형으로 콧등은 높였는데 코의 육질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들창이 되었을 때 이를 교정하고 또한 구형구축으로 인한 이러한 코들림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마사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에 성형외과적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쌍꺼풀 테잎이나 쌍액을 붙였다 뗐다 발랐다 지웠다 하게 되면 혹은 알러지성 피부염이 있어서 눈을 계속 비비게 된다면 눈꺼풀 피부가 이완이 되면서 눈주름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피부가 늘어나 눈꺼풀이 처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피부를 자주 문지르면 피부가 늘어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콧등 피부 면적을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풍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콧등 피부가 이렇게 탄탄해서 코가 이렇게 짧게 들러져 있다고 할 때 이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이 풍선의 표면적을 늘린다고 할 때 이 풍선의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탄탄하게 되면 코가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이렇게 좀 낭창낭창 하게 되면 코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인여분의 살들이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피부는 굉장히 탄탄하고 이 피부는 좀 약간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얇아지게 되면은 코 실리콘이 비쳐 보이거나 코끝에 연골 이식된 것이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늘어난 피부로 인해서 코끝은 말랑말랑하니까 육질 보충을 하는 콧망울 지방식이라든가 콧대 지방식을 통해서 코에 살집을 주게 되면 보완이 되겠습니다. 코 실리콘 부작용인 구형 구축 현상의 경우 5년, 10년에 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자기가 코가 짧다거나 코에 피부 긴장이 조금 강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코 마사지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여줌으로써 그런 구축의 빈도가 조금 줄어들게 하는 그런 예방적인 코 마사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